네 번째 어떤 띈가요? 네 번째 괜찮다. 정말로 인제 좀 숨 좀 쉬고 살겠다 할 정도로 다 바꿔주는 그런 띠 중에 하나가 닭띠생들이에요. 삼재는 이미 벌써 끝났어. 근데 계속 물고 들어오는 게 있어 이상하게. 이게 그래서 안 풀리고 왜 왜 왜 소리를 본인이 한단 말이야. 근데 올해는 이게 왜가 물음표가 이제 느낌표가 바뀌어. 아아아로.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이런 게 바뀌는 게 몸으로 다 느껴져요. 그게 뭐냐면 금전이에요. 금전 문 백 프로 열린다고 봐요. 생각지도 않았던 금전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 내가 노력한 만큼에 대해서 이거는 백만 원밖에 안 돼. 근데 이게 갑자기 오백천만 원이 되는 것도 있어요. 생각이에요. 그래. 주식 증권 투자 이런 거는 글쎄 뭐 일확천금은 조금 어려워 어려운데 운이라는 거는 몰라. 길 가다가도 생기는 게 운이야. 사람을 만나서 귀인을 만나도 운이고. 닭띠생들은 몇 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폭넓게 보면 어떠한 귀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귀인을 만나는 것도 운이에요. 또한 금전 없었던 금전이 또 생기는 거 나갔던 금전이 들어오든지 없었던 들어올 금전이 빨리 들어오든지 이런 게 어 어 어 이게 뭐야 하는 게. 올해는 본인 입에서 나오는 게 많을 거예요. 닭지생들이. 진짜 3대가 벌써 끝났는데도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끌려다니는 게 있어요. 근데 올해는 딱 끊어내는 거예요. 끊어내서 새로운 운. 맞이해서 가면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그러면. 웃고 사는 날이 더 많아질 거다 지금 그래요. 그니까 닭지생들. 여태까지 힘들었던 분들 조금 힘을 내세요. 그러면 괜찮아집니다. 아